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할 게임은 노숙자 김덕봉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노숙자 김덕봉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제가 옛날부터 했었던 김덕봉 시리즈 중에 가장 최신작인데 이 게임은 진짜 할 때마다 맨날 안한다 해놓고 이렇게 맨날 합니다 뭔가 하게 만들어 이 녀석이 말이야 자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시작하려면 더 취하세요 역시나 스토리가 있네요 휴 또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나 김덕봉이야 알지? 그럼 아주 잘 알지 김덕봉 시리즈 3인 사장님 키우기에서 난 사업가로서 엄청난 성공을 했었지 그런데 난 한탕주의에 빠져 주식에 손을 댔고 내 전재산을 몰빵했었어 결과는 참담해 내가 산 주식이 상패가 되어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던 사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어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진 빚만 100억이야 유유 매달 내야 하는 이자도 만만치 않아 그 후 아내와 이혼하고 딸은 아내에게 갔어 난 이제 외톨이고 혼자야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앵벌이를 하면서 말이야 나! 다시 재개하고 싶어? 예전엔 멋졌던 김덕봉으로 말이야 너가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예스! 별거 없어 너의 손가락만 날 열심히 도와주면 돼 너의 그 멋지고 강한 손가락이 날 다시 성공하게 할 수 있어 가끔 사채업자가 와서 이자 갚으라고 할 거야 너가 도와줄 수 있지? 뭐지? 사채업자가 와서 돈 내야 되나? 그럼 부탁할게 날 꼭 다시 성공하게 해줘 뭐야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미? 여기 밑에 돈 벌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죠? 터치하면 돈이? 역시나 김덕봉은 이게 제맛이지 잠깐만요 오른쪽 위에 미션이 있거든요? 성공하기 위한 미션이 왜 아무것도 없냐? 미션을 뭐 따로 받아야 되나? 상점 딸기 씨앗 딸기 씨앗 심기 비를 4번 맞으면 딸기가 나온다 10만원? 유체 이탈은 뭐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1억이나 내야 되지? 한강 물음표 물음표 맵이 또 따로 있네요 아이템 동영상 보고 만화 얻기 돈 획득 10배 골드만 하는 100배인가 설마? 역시나 광고 제거는 필수로 사야죠 어 뭐야? 사채업자 이봐 이자 내라는 날이라고 빨리 이자 내 원금을 갚던지 이자가 10만원이라고 아니 아직 돈 벌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내라니 연체하기 친구에게 추천하고 부스터 두 개받기 오케이 추천 안 하고 그냥 뒤로 가버리기 하늘나라는 가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 노숙자한테 말 걸 수 있네? 어이고 추워 죽겠네 이 침당이 없었으면 난 벌써 얼어 죽었어 이 낚시꾼 아 진짜 난 여기서 물고기 한번 낚아본 적이 없어 난 여복도 없고 어복도 없나벼 김덕봉 아 내 집도 어쩌구 저쩌구 아 이게 미션인가? 딸기 씨앗을 한번 심어서 딸기가 열리면 먹어보자 일단 돈을 한번 빨리 벌어볼 건데 자 이 게임은 시작부터 거녀석을 써야 됩니다 아 아주 그냥 거롬게임 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리 이아아 10만원을 내놔 아 이제 요런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돈을 벌면서 10만원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0만원 뭐야 끄ision 바로다가 상점에서 딸기 씨앗 오케 와 그 다음에 싸구린 우산 세상에서 젤 싸고 구린 우산 500만원 뭔소리야 편의점에서 파는 건 5000원 하겠다 이제 비를 4번 맞으면 딸기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때동안 또 돈이나 한번 벌어봅시다 역시 이거 봐 미션 그럼 다음 미션은 뭐지? 아 딸기를 먹어야지만 다음 미션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또 뭐야? 딸기가 심어진 건가? 딸기가 자라나고 있어 오케이 돈 벌자 빠르게 돈 벌자 만화 한번 써볼까요? 이야 우와 터치한 데 550원이야 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우와 스물시간에 와 27만원 벌었고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자동터치 아니 이런거 말고 그래 이런거 동전 업그레이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케이 잔고 바닥났고 바로다가 이제 만화를 쓰면서 와 7천원씩 이렇게 들어오는가거든 와 김덕봉은 이게 제맛이지 진짜로다가 300만원 생겼고 이걸로다가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다가 레벨 50을 찍으면은 금화가 열린다고 하네요 자 이제 또 만화 쓰면은 얼마 줄라요 와 터치할 때마다 19,500 우와 이거 진짜 난리 났다 그냥 중요한 건 아직 골드만화가 남아있어요 골드만화는 100배 터치인데 와 저거는 진짜 돈 엄청나게 많이 벌겠다 딸기 언제 열리냐 아직 좀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나 뭐야 금화는 하늘나라에 가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아 그럼 그때동안 동전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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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린거 아니야 오 딸기를 먹었습니다 맛있당 휴 딸기라도 먹었더니 배가 좀 차네 다시 예전처럼 성공하려면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그래 서울역에서 앵벌이를 해보자 근데 서울역을 어떻게 가지? 옆에 노숙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옆에 노숙자? 앵? 서울역 가서 노숙하고 싶다고? 어디 신입숙 자 놈이 건방지게 서울역에 간다고 설쳐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우산이나 사줘 비가 침낭 안으로 들어와서 잘 수가 없어 아까 그 500만원짜리 우산 말하는 건가? 아니 무슨 우산이 500만원이나 이야 오케이 일단 1700만원까지 바라고 근데 왜 사채업자 안오죠? 자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싸구린 우산 500만원 구입 노숙자한테 우산 씌운거 봐 와우 정말 고마워 덕분에 더욱 뽀송뽀송하게 잘 수 있겠어 음 사실은 나도 몰라 크크크크 뭐야 뭘 몰라 내 500만원 다시 돌려줘 서울역 가는 방법 알면 내가 여기 있겠나? 벌써 나도 가지 크크크 음 이거 미안한걸 저 낚시꾼에게 물어보면 아마 알려주지 않을까? 외진이 와 이거 진짜 인성 와 낚시꾼님 음 뭐야 당신 저리가 냄새나 아이 뭐라고? 서울역 가는 법 아냐고? 당연히 알지 내가 서울 사람인데 알려줘? 음 크크 그럼 내 뒤에 인공연못 좀 설치해줘 고기 잡으면 거기다가 풀어놓게 뭐야? 인공연못이 분명히 5천만원 우산의 10배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요? 돈이나 벌자 골드만 한번 써볼게 이야 우와 돈 버는 속도봐봐 순식간에 1억 1억 5점 벌었고 와 2억까지 가자 와 2억 벌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케이 연못 일단 구입하고 낚시꾼님 제가 사왔습니다 오 멋진 연못시록은 정말 고마워 아 한가지 더 부탁 들어줘 뭐야? 그럼 진짜 알려줄게 내가 팔에 힘이 없어서 입질이 와도 낚시대를 들 수가 없어 네가 같이 낚시대를 들어주면 좋겠어 내 몸이 부르르르 떨리면 입질이 왔다는 거야 그때 나를 터치해줘 부탁해 꼭 물고기 한 마리라도 낚고 싶어 오케이 이 정도면 한번 도와주지 자 부르르르 떨어라 떨어라 이 녀석아 이 낚시꾼 녀석아 빨리 부르르르르르르르 왜 안 떠냐? 저기 아 이건 또 뭐야 아 나 다시 한번 떨어라 도대체 언제 떠냐 한참 기다린다 아 왜 자꾸 저런거 나오는 거야 저걸 낚는 것도 신기하네 요번엔 또 언제 떨거니? 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 부르르르르르 안돼 안돼 그만 낚으라고 제대로 된 걸 좀 낚으라고 부르르르르르 아 뭐야 이거 자꾸 왜 이것만 나오는 거지? 상점에서 뭐 사야되나? 물고기 떡밥 뿌리기 와 이거 사야되네 2억이야 게다가 안되겠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그냥 골드부스터 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걸로다가 구입해야겠다 골드마나 60개에다가 돈 10억 이 정도면 뭐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10억이 생겼습니다 요걸로 이제 상점에서 물고기 떡밥 사고 이제 되겠지 오 뭐냐 이건 또 이자내기 이 물에 떡밥이 뿌려졌네 이제 부르르르 떨때 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르르르르르르 오케이 물고기 낚았다 야 빨리 알려줘 고맙다네 드디어 여기 와서 처음으로 물고기를 낚았다 다 자네 덕분일세 쿠쿠 아 그럼 서울역 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아주 간단해 저기 다리 위에 전철이 땡기지? 전철 타고 가면 되지 쿠쿠쿠 10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전철 누르면 아닌데? 아니 저 전철은 어떻게 타는 건데 전철이 안 서서 타질 못하겠다고? 아니 무슨 내가 밥까지 떠먹혀줘야 하나? 그럼 다리 위에서 전철이 멈추게 만들면 되지 유람선에 가끔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데 국회의원한테 건의해봐 오잉 유람선 국회의원 전철을 한강다리에서 멈추게 정거장을 만들어달라고? 3억원을 봉투에 담아서 와 아니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전철역 가서 전철을 타 왜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일단 돈 있으니까 할게요 그럽죠 꿀꺽 잘 먹겠네 이제 전철이 뭐야 이제 쓰는 건가? 저기요 국회의원님 쓰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다 오케이 전철 왔다 제발 제발 오 전철기관사 어서오세요 서울역 가는 전철입니다 위험해요 이대로 탑승하면 위험해요 전철 승강장을 설치하고 탑승하세요 어? 그건 또 뭔 소리야 전철 승강장 5억원 구입 이제 됐겠지? 이건 진짜 안되면 말도 안되는 거다 오 서울역 가는 전철입니다 자 서울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출발 오 드디어 서울역 이 지긋지긋한 한강다리 밑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서울역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더 나은 환경에 가서 꼭 성공하겠어 오 이동중 아 그 와중에 사채업자 이자 내기 자 서울역에 왔는데 여자 노숙자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미션을 한번 보자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다 여기서 노숙하면서 돈을 벌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부자 같은데? 옆에 여자 노숙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어맛 뭐야 처음 보는 노숙자잖아 지저분해 난 지저분한 숙자랑은 이야기 안해 머리를 깔끔히 다듬고 와 뭐라고? 그렇다면 이발 무슨 이발하는데 30억 아니 뭐야 이건 또 그래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자 아까 하늘나라 분명히 하늘나라 가는데 1억원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허허 이거 유령 날아가는 거 봐라 와 이건 또 뭐야? 재화의 신? 하늘에서 금화를 떨어뜨렸다고? 돈이 궁한가 뭐구나 알겠다 3억원을 뒷돈으로 주면 금화를 떨어뜨려주겠... 쓰읍... 이거 안되겠는데? 비의 신 나는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안 내리게 할 수도 있어 허허 내 맘대로 타 근데 난 감성적이라 비를 항상 내리게 할 거야 뭐야 결론은 금화 업그레이드 하려면 3억원이 필요하다는 소리잖아 일단은 그럼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서 돈을 한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나한텐 골드 만화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지 오케이 이제 진짜 모았다 하늘나라 3억원을 주겠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지? 오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10만원이라니 20만원 30만원 와 이거 돈 엄청 많이 늘어나네 괜찮아 이제부터 돈 엄청 빨리 벌겠지 다음 업그레이드는 금화 레벨 50 이상 오케이 일단 돈 버는 거부터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게임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바꾸는 거야 또 헤에이 50억원을 달라고?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오케이 70억원까지 모았고 바로 또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여기 있다 재화 예신 이제 달러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을 거야 와 달러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150만원 업그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돈 진짜 많이 벌겠지? 자 과연? 우와 한번 터치할 때마다 2,200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 순식간에 100억 벌었어요 지금 그럼 요걸로 또 달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잠깐만 다음 것도 있거든요 보석 달러 50 이상인데 요거는 조건이 뭐냐? 와 300억원?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네? 오케이 일단 달러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제 또 돈 봅시다 오케이 350억 모았고 바로다가 더 업그레이드 이제 없겠지? 더 이상 재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없네 오케이 끝났다 보석 업그레이드 하는데 600만원 와 천이 두 배씩 늘어나네 계속 자 그러면 이제 터치할 때마다 와 1억 2천 4백 와 이 진짜 게임 셋이다 오늘 엔딩 보겠다 이거 오케이 지금 2,500억 벌어놨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다 진짜 자 그럼 빠르게 미션 한번 해봅시다 2발을 일단 한 다음에 오케이 머리 커트했고 자 다시 잠깐만 이거 머리 생긴 거 왜 이래 이거 커트 제대로 했는데? 이야 역시 남자는 짧은 머리가 멋져 불어 오빠라고 부를게 이곳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아무리 서울역에서 성공해봐야 숙자는 숙자야 아마 노숙자 보스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지금 친구 만나러 한강 갔는데 가서 모셔오라고? 한강? 다시 돌아가야 돼? 오오 여기 있다 이거 플래시 게임에 나오는 그 캐릭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그거네 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서울역으로 오라고? 내가 지금 친구 만나고 있는 거야 안 보이나? 감히 신입 숙자가 개심하구만 그럼 내 친구에게 우산 대신 그늘막으로 교체 오케이 나 돈 많아 바로다가 구입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네 친구에게 그늘막 선물해줘서 아주 고마워 물어볼 게 있으니까 같이 서울역 가자고 했지? 같이 가자고 자 데리고 왔다 궁금한 게 있으면 내게 물어보게나 앵벌이로 성공하고 싶다고? 앵벌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사업을 해야지 지인을 소개시켜줄 수는 있지만 맨입으로만 안 되지 음료수 자판기 설치해서 음료수 10개만 뽑아줘? 뭐여? 자판기 아니 무슨 자판기가 80억원이나 이 돈으로 그냥 성공을 했다 이거 자판기 구입하고 이제 됐겠지? 아 음료수 뽑아야 돼 자 여기 있다 2 3 4 다 7 여덟 아홉 열 됐다 시원하게 잘 먹었네 고맙다 여기를 관리하시는 서울역 관리자가 오른쪽에 계시거든 그분에게 여쭤봐 그분은 분명 알고 계실 거야 뭐야 자기가 아는 거 아니었어 이분 말씀하시는 건가 성공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난 알고 있지 크크 이곳 짬밥 몇 년인데 알려줄게 부탁이 있네 서울역 벽에 서울역 액자를 벽에다 달아주고 바닥에 보도블록 좀 깔아주면 아이고 그러면은 서울홍보 액자를 구입하고 보도블록을 또 이렇게 구입하는데 잠깐만 이거 가격이 무슨 억 10억 100 200억이 필요해 와우 자 보도블록 깔고 액자 깔았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군 이곳에서 신나게 앵벌이 해봤자 부자 못대 이곳 전철 손님들 중에 아주 자수성가하신 아주 능력있는 외국인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어 이건 또 뭐 왜이래 계속 폭우가 쏟아져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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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에서 또 뭐 사야돼 아닌데 뭐 왜이래 하늘나라로 가자 잠깐만 아니 하나님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200억원을 달라고요 아니 돈 때문에 일부러 홍순했네 이 사람 이거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되겠네 오 외국인 지나간다 외국인 성공하고 싶다고요 제가 사업을 제안하죠 헉 근데 당신 사채 빚이 있네요 사채를 다 갖고 다시 오세요 예 그러고 보니 사채가 얼마였죠 지금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1조까지 모았는데 사채를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거 사채 어디서 갚지 중간에 나오는 그거밖에 없나 일단 사채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사채업자가 떴습니다 원금이 억 10억 100억 밖에 안하네 지금 상태에서 100억이면 진짜 엄청 좋은거죠 원금 갚기 와 드디어 사채 다 갚았다 외국인님 다 갚았습니다 뭐라구요 저는 pc방을 추천할게요 사업을 하려면 세련돼야겠죠 머리를 염색하고 정장을 입고 저한테 다시 음 빨간 염색약 300억 업그레이드 정장 400억 업그레이드 외국인님 염색했습니다 정장도 입었습니다 이야 누군지 못 알아보겠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자 제가 pc방 할 사무실을 구해놨으니 가보시겠습니까 와 사무실 간다 pc방 오픈하기 이곳에서 pc방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사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pc방을 오픈해서 손님을 20명 이상 받으면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pc방 오픈하기 책상 의자 pc를 세팅한 후에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와 책상 5세트에 500억 바로다가 그레이드 최고급 사양 pc 500억 의자 500억 pc방 오픈 와 드디어 오픈했다 자네 서울역 떠나고 pc방 오픈했다며 정말 서운하네 그래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오픈하다니 당장 나에게 와보게나 예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서울역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왜 왜 불러요 왜 참나 우리 이 정도밖에 사이 안되었나 그래도 나름 정이 들었었는데 뭐야 이제 알고 지낸지 한 5분밖에 안된거 같은데 음 내가 줄건 별로 없고 개업축하 화환을 사무실로 보냈네 사무실 가서 한번 확인해보게 성공하게나 오 선물 감사합니다 웬일이래 축개업 이거 받았습니다 오 아직 카운터가 아 카운 와 카운터 800억짜리 에라이 이제 손님 오겠지 어 여기 있습니다 손님 사람 있다고요 왜 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친구들이라면 그 노숙자 친구들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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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알바 자네 잘되기를 바라지만 내 나이가 벌써 50이야 이제 일은 별로 하기 싫어 어느덧 이 노숙생활에 길들여진거 같네 쏘리 어바웃댓 그럼 이사람은 그래 좋아 뭐 할것도 없는데 도와주지 알바비는 됐고 대신 나 먹여살려줘 그럼 pc방으로 고공싱 김덕봉을 좋아하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오 알바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오겠지 안녕하세요 게임하러 왔어요 빨리 게임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명을 채우라는 소리죠 손님이 계속 한 명씩 차고 있는데 이거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게임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와 풀방 됐다 풀방 pc방 다섯자리 꽉 찼어요 풀방이다 와 자리가 없네 다른데 가야겠다 아 아니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자리가 빠지고 다시 이렇게 자리를 안내 일단은 20명 찰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어 여기 왜 이렇게 더워 다른데 가요 기다리세요 선풍기를 샀습니다 이제 됐겠지 와 드디어 방문수 20 돌파했습니다 끝났다 엔딩 보기 게임 끝이야 엔딩 한번 보자 드디어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한 노숙자 김덕봉 노숙자 앵벌이를 하다 성공한 케이스는 김덕봉이 유일무이하다 장하다 김덕봉 인성 좋은 김덕봉은 이 모든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그는 한 명 한 명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만나러 갔다 고마워요 한강 사람들 우리가 뭐 한 게 있나 자네가 열심히 한 것이 잘 살게나 고마워요 서울역 사람들 너무 돈만 벌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도 신경 써주는 덕봉이가 되길 이게 뭐지 그 이후로 김덕봉은 많은 돈을 벌었고 항상 어느 수익의 몇 프로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어쩌구 저쩌구 이야아 정말 굉장합니다 9월에서 이제 몇 천억씩 벌어 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이야기 야 정말 굉장한 게임입니다 네 뭐 일단 그렇고 엔딩을 봤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김덕봉 시리즈는 게임을 제거하시면 됩니다는 안했네요 그죠? 노숙자 김덕봉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